코로나 여파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된 횡성한우축제가 2억 5천여만원의 판매고를 거두며 먹거리축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축제 홈페이지와 유튜브로만 진행됐으며 누적 조회수는 442만 9천회로 온라인 마켓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횡성한우와 농특산물 매출액이 2억 5천만원을 넘었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앞으로 온오프라인 융복합축제를 대비하는 시험무대가 됐다며 홈페이지와 온라인 마켓은 축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해 소비자들이 횡성한우와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